신채호 선생님이 1920년 4월에 박자여사님이랑 결혼하고 만 10년 만에 처음으로 약간 가정의 느낌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공간이에요. 여기 보면 진스팡제 21호라고 되어 있죠. 한글자막 by 한효정 진스팡제 21호. 오랜만이네요. 반갑습니다. 알 săwide. 안녕. 진영입니다. ink 아 좌완 아 좌완 아 좌완 아 좌완 아 네 네 1991년 면을 silver 생긴 회전 오 아 이렇게 생긴 가든 빽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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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은 신혼 기간이 굉장히 짧았거든요 첫 아들인 신수범 선생님을 낳고 나서 거의 한 22년에 국경을 떠나셨으니까 박자여사님이 사실은 신혼이라고 해야 한 2년 남짓 그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일생을 통해서 신청 선생님이 국경에서 활동을 하시는 기간 동안 그나마 제일 행복했던 가난했지만 힘들었지만 제일 행복했던 시간을 여기서 보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게 가슴이 아프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 massage관 thymi